안녕하세요. 가수 이석훈입니다.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온 지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. 예상치 못하게 길어진 기간을 보내시느라 다들 많이 힘들고 답답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.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만큼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길 조금 더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올 겨울 건강 챙기시고요.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힘내세요. 파이팅!